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울도 마이크를 반췄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연대가 좀 더 끈끈하죠. 청가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호 웹툰스쿨의 소주 청취자들을 위한 코너 방과 후 활동과 레인 코너 만만의 신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블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홍란지 선생님 모셨고요. 아닙니다. 종블리라고 누가 이번에 올리셨던데. 뻥치지 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종블리 작가님. 진짜 그 수많은 10만 다운로드 중에 하나. 이 정도는 통계적으로는 없는 숫자고요. 아유 종블리 얼마나 정말 역사적인 왜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니 그냥 팟빵에서는 댓글로는 홍블리 말고 제가 한 가지 더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택지를 드릴게요. 홍블리도 좋고요. 만화 요정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사연 보내시는 분들은 와 진짜 이건 정말 안티인 거 맞는 거잖아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팟캐스트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주제입니다. 다른 주제. 팟캐스트를 참 많이 듣는데 작업을 할 때도 듣지만 거의 모든 취미활동을 할 때 팟캐스트를 틀어놔요. 구독하는 팟캐스트도 다양하죠. 항상 패턴을 보거든요. 그러면 인기 있는 팟캐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텐츠는 당연한데 정말 이렇게 기획을 잘하는 분들의 컨텐츠는 어떤 게 있냐면 목소리의 배합을 되게 신경을 써요. 너무 재밌는데 같은 성별의 사람으로 가득한 방송보다는 혼성으로 되어 있을 때 귀가 느끼는 피로감이 덜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네. 배합이 잘 되어 있을 때? 물론 예외도 있죠. 같은 성별이지만 목소리의 피치가 하이톤, 로우톤이 골고루 있어도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제가 말을 한창 하다가 홍블리 목소리가 들리면 청취자분들의 반응은 청량하다. 물론 그것이 홍란지 박사님의 존재의 가치는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 홍블리 박사님이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하면 졸립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렇지 않죠. 약간 그 학계의 요정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무려 목격을 하고 어쩌지 이거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가끔은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죠. 자 청취자 여러분 홍블리뿐 아니라 만화 요정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선택지를 아무렇게나 골라서 보내시면 되고요. 근황 어떻습니까? 저 저번에 교수님께서 잠깐 예시 들으셨던 레디 플레이어 원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엄청 재밌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람을 안 하시지? 하는 아쉬움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보러 갔던 데서는 거의 3분의 1밖에 차지 않아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 약간 반응이 갈려요. 아 그래요?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좀 뻔하다 새로운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최근에 신의 21에 관련 기사를 써가지고 좋은 쪽으로 썼죠 당연히 좋은 쪽으로 썼는데 거장이 은퇴하려 그러나? 왜 그러지? 뭐 이런 불안감이 들 정도로 러닝타임이 끝나가는 게 아쉬운 그렇죠. 전 재밌었는데 어디가 제일 스포일러인가? 네.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스포일러 아니면 저는 중간중간 나오는 그 옛날 막 옛날 콘텐츠들 대중문화 콘텐츠들의 향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자극하는 음악들이나 그리고 그런 걸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 그렇죠. 캐릭터 이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도 80년대 70년대 신스파 존 트러블타 나오는 그 디스코 진짜 옛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저음악이 나와 그러면서 막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봐도 재밌어서 맞습니다. 나이가 좀 없는 나이가 상상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렇구나.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근데 이게 상호텍스트성이 진짜 강하잖아요. 엄청나죠. 엄청나서 상호텍스트성이란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반가운 우리 청추자 고품격 청추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강해서 내용적으로는 뭔가 약간 뻔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더 하면 더 하면 안 돼요.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니까. 아 저는 아이언 자이언트 처음 나왔었는데 아이언 자이언트 일어날 뻔했잖아. 진짜 I go you stay no following 그 대사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진짜 또 멋지게 또 아 이거 스포일러 그건 스포일러입니다. 아 네. 거기는 말하면 안 돼요. 네네네. 그 장면이 마지막 대결 그 장면 나올 때 그 장면 진짜 극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소리 지렸어요. 나도. 그게 나였어. 저는 그 장면에서 소리 지르고 그 존 트러부터 나오는 디스코 음악 나올 때 어 뭐야 이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초반에 이거는 스포일러 아니고 초반 보니까 그 첫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해 주인공이 힌트를 얻어서 행하는 그 해법 그 공략이요. 저도 썼었지만 기사에서 작가가 작품을 쓰는 방식입니다. 작가들은 독자가 작품을 앞에서부터 본다면 작가는 작품을 뒤에서부터 쓰죠. 그리고 그 거꾸로 쓰는 작법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장치를 보이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장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비유도 아니고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알수록 그냥 그 캐릭터 혼자 영웅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라인을 다 알면서 따라가잖아요. 작가의 여정 같던 거고 작가의 여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다들 좀 보고 싶으시려나? 진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층위에서의 그런 여정들이 다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블루레이 시장에서 데이트를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숨어있는 캐릭터 찾는 맛도 있지만 세 번 보면 세 가지 새로운 게 나오고 열 번 보면 열 가지가 나오고 이게 볼수록 계속 뭐가 나오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고전의 기준이죠. 레디 플레이어 1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래 갈 것 같고요. 흥행 말고 기억 속에 오래 갈 것 같고 맞아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아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기대된다. 아니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진짜 안티시다. 네. 근데 그 영화를 저희 큰 아들이랑 같이 봤어요. 열 살짜리. 그래서 중간중간 게임하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아이도 게임을 막 하는 때인데 마지막에 제가 재밌었어? 물어봤어요. 재밌었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느꼈어? 그랬더니 얘가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게임은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양육을 하고 계신 걸까?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참 잘했어요. 정말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해? 현빈아? 솔직하게 얘기해. 그랬어요. 그 말을 할 때 현빈이 눈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남식 분리수거 캐릭터같이 그러니까요. 죽은 눈을 하고 그래서 현빈아 솔직해져도 되었더니 아니야 나 솔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현빈이는 이 영화를 보고 게임을 많이 하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더더욱 사라진 광채 안 해야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어 그렇구나 한 템 보시고 진짜야? 아니 그렇진 않지 사실 게임은 재밌는데 그럼요 아 그치 저는 이 게임 문학 게임 서사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 좁은 시선 이것을 깨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게임이 가끔은 저는 그 속이 더 행복합니다 말씀드렸겠지만 최근에 했던 파크라이 엔딩을 봤고요 엔딩을 금방 봐요 엔딩을 금방 봐요 스토리 자체는 뭐 엔딩 금방 봅니다 담당자님 정말 짧게 했고요 진짜일까요? 요즘 나오는 대작 게임들의 특징은요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소비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주된 스토리만 놓고 보면 압축돼 있는 게 특성이에요 그 두 가지 양극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삶과 비슷해요 실제로 그 세계를 창조해 놓고 플레이어를 초대하고 나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줘야 대작이 돼요 스토리라인은 압축됐으나 중헌부헌하지 않지만 고해상도로 모두 만끽하려면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원이 얼마나 대단해 그렇죠 딱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코인에서 몰입되고 만 번째 코인에서 마스터해야 재밌는 게임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원이 최근에 근황의 전부입니까? 저희 학교에서 웹소설 전공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황보단 뉴스죠 네 뉴스죠 뉴스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와 스쿨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유지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 방송이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 정도 전 아니다 이게 언제 올라가죠 내일 올라가나 다음 주죠 일주일 정도 전 일주일 정도 전에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홍보가 나가기 시작했죠 국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도 아니고요 지구에서 최초입니다 지구에서 최초 전 세계 최초 웹소설 전공 웹소설 창작 전공과가 청각모라 산업대회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맞아요 이게 상당히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돈 되는 것 같으니까 돈 따라가냐 를 비롯해서 근시한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네 문단에서 다를 수 없었던 장르 문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한국에서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면 이우혁 작가님이 퇴마록으로 벌어들인 금액은요 맞아요 맞아요 당시에 국내에서 팔린 모든 문학 장르 중에 최고였어요 네 압도적이었어요 2, 3, 4회를 합쳐도 퇴마록에도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장르 문학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했고 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거의 박완서 작가님급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제 뭐 듀나 작가님이라거나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SF 눈물을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새 이영도 작가님 장르 문학 자체가 판타지, 추리, 로맨스 통틀어서 국내에서는 시장성은 인정받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인식 수준 안에서는 굉장히 무시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곳은 아직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문예창작과에서 문단에서 다룰 수 있는 문학을 배우는 거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못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새로운 종류의 접근이 필요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참 재밌는 게 웹소설로 관련된 공모전도 많이 늘어나고 플랫폼들도 늘어나고 이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문예창작과나 국문학과나 문화콘텐츠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웹소설을 약간 곁다리식으로 한 다리 걸치는 식으로 뭔가 특별 강좌를 만들거나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육성시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그냥 우리는 이것도 좀 했어요 와 우린 이걸 전문으로 합니다 와는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당연히 이야기 서사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집안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존의 모든 문예창작 전공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전혀 없고요 그럼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럼요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웹소설을 지망하시는 분들 웹소설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만연해 있다고 전 느꼈고 웹소설은 뭐가 다를까 어느 기준으로 접근할까 호급은 묘사는 이야기 전개 방식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특화되어 있는 매체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보고 발전을 시켜보자는 생각을 몇 년 동안 해와서 네 만화스쿨 청강대 만화스쿨에서 드디어 청강 아니면 어디 갑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못해요 청강할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고 청강 아니면 못해 뭐 네 열심히 일한다 직원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웹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이 쌓여있는 아카이브가 쌓여있는 저희 스쿨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은 하고요 얼추 대충 웹소설에 한 발 걸쳐있는 분들 모셔서 대충 가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요 저희 신설 전공이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회의하시더라고요 엄청 뭐 그냥 진짜 한 달에 걸치는 식으로 누구를 한 분만 데려온다 이게 아니라 교과 과정 자체를 커리큘럼을 저희가 홍보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 진짜 제대로 가르치려나 보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화 콘텐츠 스쿨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두 집안 새로 들어오는 어떤 그렇죠 형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 같이 밥 먹는 식구이긴 하지만 엄연히 그 밥상에 따로 차려져 있는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시죠 누가 뭐 불만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반찬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만화 콘텐츠 창작만 배우는 학생들이 갈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좀 더 다양한 어떤 분야의 것들을 교양삼아 듣고 싶기도 하고 진로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너무 한 가지 길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 이런 길도 있다 같은 인터넷 시장에 이런 식의 길도 있어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진로 확장면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황을 빙자해서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희는 웹툰 스쿨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주최 측이 같다 보니까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소설 전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뭔가 좀 우려하시는 점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기꺼이 읽고 그럼요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듣고 싶어요 직접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란지 그렇죠 만화요정 홍블리가 그 웹소설 전공 쪽에 많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웹소설이 이렇게 묶여서 언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서 보아 주시고요 네 저의 근황은요 네 저의 근황은 홍란지 교수님의 또 다른 캐릭터 호칭을 뭘로 할까를 고민하던 근황이었고요 그 결론이 만화요정 됐고 됐으니까 이제 치우고 네 어제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제 진짜 오랜만에 4년인가 3년 만에 제 고향 같은 느낌의 EBS 라디오 부스에 갔다 왔어요 와 녹음하시고 오신 거예요? 요즘 에세이 때문에 북토크를 많이 하거든요 멋지다 그렇죠 멋지죠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10년을 계속 지속한 이유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네 20년 됐더라고요 인터넷 상에서 이런 방송을 한 게 아 진짜요? 고등학생 때 위넴프 방송을 시작했어요 위넴프 그 당시 저작권에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이 소리바다 소리바다 막 그런 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방에서 그치 그치 위넴프를 이용해서 자기 컴퓨터를 서버 삼아서 맞아 위넴프와 인터넷 방송을 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모르는 분도 많겠다 진짜 모를걸요? 여러분들 아시는 아프리카 피카르토 트위치 이런 종류의 인터넷 방송에 예를 들면 뭐 한 징조 할아버지쯤 되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단군쯤 되는 그 초창기 진짜 초창기 그게 이제 위넴프 방송 위넴프죠 위넴프 위넴프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MP3 플레이어 맞아요 맞아요 그 위넴프를 이용해서 방송을 했는데 고1 때 했더라고요 제가 진짜 빠르시다 너무 외로운 거야 밤새 작업을 하는데 만화를 그리는데 고독한 거예요 그래갖고 라디오를 듣다가 듣다가 했죠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20년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라디오라는 형식에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전까지 제가 EBS에서 사실은 제 프로를 진행했었잖아요 라디오 웹툰이라고 그거 끝나고 되게 엄청 허전하셨어요? 마음이 헛헛했죠 헛헛했는데 어제 이제 에세이 내셨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당시 PD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간만에 녹음하러 갔다 왔고요 배우 정태훈님이 진행하시는 EBS의 행복한 교육세상 왜 그러셨어요? 행복한 교육세상 행복한 교육세상에서 교육하고 뗄 수가 없네요 EBS니까 그래서 그거 녹음을 하고 왔고 지금 이거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한창 북토크하고 있을 때예요 이거 올라간 기준으로는 바로 직전에 북토크를 두 개 했을 거고요 이제 독자를 만나는 자리잖아요 처음에 진짜 무서워요 1번 무서움 아무도 오지 않는다 2번 무서움 댓글이 아니라 직접 만난다 맞아 질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무서운데 만화책 나왔을 때 독자 만남과 비교하면 에세이 독자 만남은 좀 더 마음이 놓여요 직접 저를 가운데 놓고 하는 얘기라도 겁날 줄 알았는데 좀 더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교수님 근황 하나 알아요 저번에 제가 뭔가 말씀 전할 게 있어서 연구실문에 똑똑했는데 잠깐만요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에 그때 뭐지? 카드에다가 사건들 다 막 적어 놓으시고 고등학생들 단어장으로 쓰는 카드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 실제로 봐서 와 진짜 작업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니 담당자님들 이종공 교수님 지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북토크만 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왜요? 저 도와드리려고 복도에 인기척이 들리길래 집사에 카드를 깔았죠 하하하하 일하고 있다 아니 근데 진짜 목격 당하자 네 되게 열심히 요즘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전부터 취재는 계속 하셨잖아요 네 어제도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잤는데 안 풀려요 미치겠다 진짜 스토리 정말 스토리 다 파괴시켜버리고 싶어요 지구 멸망으로 아 내가 그래서 어제 녹음하기 전에 직전에 페북에다가 올렸어요 스토리 다 죽어버려 근데 댓글로 작가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다 나도 나도 뭐라 그러지 캠프파이어 주위를 돌고 있는 식인종들처럼 다 스토리를 다 던져버리고 싶다는 고통받는 웹툰 작가들이 몰려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광란의 파티 댓글 파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제 스토리 대신 써주는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릴레이 만화처럼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느꼈죠 반가워 활동의 가치를 역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유 지식은 중요합니다 나 너무 힘든데 누가 갑자기 글을 썼어요 스토리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다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됐어 그리고 나도 댓글로 지금 내가 스토리가 안 풀린다는 고통을 나눠주겠어 그럼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뭐였죠 그럼 이제 신기하게도 마음에 위안이 생기죠 물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근데 위안이 생기는 게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EBS인가요 갑자기 교육세상 청강만창 교육세상 이러니까 말하여정이죠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반가워 활동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번민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 코너 지금 난 잘 되고 있다 내 말아 막 빵빵 터지고 댓글 막 몇만 개 달리고 고려도 많이 봤고 다음 스토리 쭉쭉 나와 있다 이런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들으시면서 뭔가 삐뚤어지셨어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서 뭐 들으시면 행복하겠죠 아 쟤들은 안 되나 보네 난 잘 되는데 그런 분들은 듣지 마시고 궁극의 플록 같은 거나 들으시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싶은 분들은 모두 오십시오 네 자 저희의 고통에 찬 근황을 잊으면서 끝내고요 20분이 벌써 20분이야? 저희 근황이 간만에 길었네요 네 그렇네요 웹소설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기대가 돼요 아 저도 진짜 기대됩니다 웹소설을 제가 좀 챙겨보면서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낀과 동시에 또 하나 느꼈던 건 좀 반대되는 말이었어요 역시 이야기라는 건 언제나 같다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늘 똑같구나 다른 글에서 담겨도 그래서 웹소설 전공이 생기고 뭔가를 가르치는 분들이 오시면 많은 교류를 꿈꾸고 있어요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웹툰을 기반한 스토리를 공부하고 있는 저와 그분들 사이에서 뭔가 시너지가 있길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통많은 이들의 연대 반가워활동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시죠 홍블리 네 만화가 지망생 H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웹툰에 대한 이종범 작가님 홍블리 박사님이라고 부르셨네요 네 만화 요정도 괜찮고요 네 네 안 튀시죠 우연히 웹툰에 대한 팟캐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 웹툰 스쿨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최근 회차부터 역주행하고 있는 만화가 지망생 H라고 합니다 역주행을 한 탓에 최근에 본 것이 미티 작가님의 롱터뷰였는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캐릭터의 입을 전부 벌려놓고 작업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뜨악하면서도 새벽 3시에 빵 터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재밌었죠 진짜 미티가 다시 생각해도 미티 작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너 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마 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동료 작가에 존중합니다 네 저는 네이버 배도에서 세 작품을 도전 만화에서 세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근육질의 여자가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육질 여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근육질 여자 캐릭터가 활약하려면 어떤 무대가 필요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군 시절에 즐겨봤던 란제리 풋볼리그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을 보질 않아서 네 제가 상병쯤 되었을 때였나 마침 샤워를 하고 내무실에 들어가 보니 선호인들이 모두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그룹이나 아이유님이 강림하신 줄 알고 아차 싶어서 달려갔는데 웬 처음 보는 스포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란제리 풋볼리그 지금은 많은 비난을 받아서 레전드 풋볼리그로 이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비키니에 가까운 복장에 헬멧과 보호장구를 한 채 벌이는 미식축구 리그였는데 얘네들 뭐지?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함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 이것이 뭔가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섹시함도 섹시함이지만 그보다도 여자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고 태클을 걸고 상대 선수들을 뿌리치며 엔드라인에 도달했을 때 옴홍으로 기쁨이나 희열을 표현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여성상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의 여성의 이미지는 예쁘다, 귀엽다, 아름답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 순간 아 여자도 멋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근육질 여자 캐릭터를 묘사하려면 그런 예쁘다, 귀엽다가 아닌 멋있는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비키니 같은 유니폼은 근육질 캐릭터의 근육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형적으로 작가가 소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고민을 하는 루트인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죠 네,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레전드 풋볼리그가 원래는 란제리 풋볼리그라는 이름이었고 성상푸마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레전드 풋볼리그는 그 자체의 스포츠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랄까 섹시함, 터프함, 스포츠성의 조합에서 오는 어떤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배도가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비키니 같은 유니폼은 육상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정도로 완화시키고 주인공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들의 리그를 배경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레전드 풋볼리그 자체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재로 써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불과 몇 년 전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가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맥락을 고민하기 전에 이야기를 짰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조금씩이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된 소재가 어떤 맥락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 자체는 전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가 소재를 고르는 매우 정석적인 고민의 순서라고 보고요 어떤 특정 단계에서 이런 의견을 구하는 것도 전 작가로서 되게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분이 지금 처음에 이 란제리 풋볼리그 레전드 풋볼리그로 이름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냥 원재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재가 충분히 분명하게 성상품화의 의도를 갖고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도 여전히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거는 이분이 처음 느꼈던 근육질의 여자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감흥 두 번째로 여자의 멋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섹시함과 터프함과 스포츠성의 조합이 멋지다 이 세 가지 동기와 란제리 풋볼리그라는 소재 사이에서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의 경우는 일단 그렇게 하나의 관심이 가면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소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요 그런 와중에서 이분처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 봅니다 제스텐스에서의 명확한 입장은요 분명히 성상품화가 되고 있는 장르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풋볼을 한다는 개념 이걸로 충분한 컨텐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복이라는 코드를 넣었고 그것은 란제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소비되기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장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대로 만화를 가졌을 때는 그 문제가 똑같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지금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왜 작가들이 자기검열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작가라는 직군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와 표현의 자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어렵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성립된다는 대전제의 성사 시작을 해요 최근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혐오에 대한 문제거든요 혐오와 혐오 표현의 기준을 연구자들은 이렇게 잡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운 표현이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가를 막 되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학술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은 다른 맥락에서 선동적인 맥락에서 나온 표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되게 많이 지적해요 전자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이 되지 않는데 후자는 혐오 표현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한 목적과 맥락에 선동해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를 감안하는 게 최소한의 책무라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대중작품, 대중예술의 소재는 명백히 그쪽의 위험과 혐의를 갖고 있어요 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원래 애초에 끌렸던 지점이 어디였지? 성상품화에 끌렸어? 라고 자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사연 안에서 그건 아니었어요 여성의 근육질 몸매도 남성의 근육질 몸매처럼 그 자체의 멋이 있다는 시야를 갖게 되신 거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스포츠성과 터프함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장르 외에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소재는 과연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제가 최근에 다트를 하면서 다트를 할 때요 POL 같은 유럽의 다트 선수권을 보면 남성, 여성 되게 비슷한 숫자의 대회가 있어요 남성 다트 선수들 뿐 아니라 성별 무관하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있는 대회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다트를 꽂았을 때 약간 맹수 같은 포유를 하고 진짜 맹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표정과 너무 좋으니까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포유를 해요 근데 그건 남성, 여성 무관하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고 멋있어요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노려서 들어갔을 때의 쾌감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짐승의 울부짖음을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남자의 멋있음, 여자의 예쁨 같은 그런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뭐라고 할까요? 바늘구멍을 통과한 순간에 인간의 쾌감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건 성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멋이었어요 이뿐 아니라 이분이 그리고 싶어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저는 예를 들어 현대무용가들 있죠 남성, 여성이 페어로 하게 되는 현대무용을 봤을 때 끝까지 단련되어 있는 조각 같은 몸매를 보면서 그 몸으로 뭘 표현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건 제가 지금 많이 저에게 자문을 했었거든요 여성의 몸을 보고 좋아하는 것인가 근데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왜냐면 그 현대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남성 무용수의 몸도 똑같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두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그 몸의 어떤 한계 그쵸 뭔가 달라요 그 무용수분들의 몸짓은 완벽을 추구하는 어떤 만들어진 몸매마, 표현력 여기에 굉장히 끌리거든요 나는 그래서 스파루를 볼 때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다루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럼 이거는 성을 상품화하는 맥락에서 완전히 한 발 빠져나와서 몸의 아름다움 자체를 보여주는 얘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싶다면 성 상품화가 될지언정 그냥 그리는 작가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되겠죠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만화가지망생 H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다른 동료 작가한테 그리지 말라거나 그려라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니까 그럼요 전적으로 저의 입장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입장이 가지게 됐냐면 명확하게 상처받거나 분노하는 독자가 생겨나는 걸 느낀 이후에는 그릴 수 없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게 된다면 그건 내가 못 본 거죠 그건 명확한 실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작가들은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작가들은 원래 작품을 하다 보면 기존에 보지 못하던 세상의 어떤 앵글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가의 눈이 성장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해서 보이게 되는 게 많아지면 일단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리지 못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싶어주는 게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반대편에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붙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쉬운 길로 가시는 것도 있고 이 고민을 좀 더 밀어붙여 보시는 길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희가 독자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건 좀 더 고민이 지속돼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싶네요 분명히 여성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터프함과 스포츠성 속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몸 이건 성상품과 바깥에서도 그릴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작가님이 해주시면 저는 독자 입장에서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가 저의 견해입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런 식의 고민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많이 하죠 네 한 2년 전부터 교수님 제가 봐왔던 만화들은 사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봤더니 어떤 주체적인 여성도 아닌 것 같고 여성이 나타나는 캐릭터도 아니고 뭔가 여성을 약간 대상화하는 경향도 있는 만화들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 제가 만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담을 굉장히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렵겠다 인식하는 순간 어렵겠다 하지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이게 생각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올바른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참 교육자예요 참 교육자 교육 세상 네 근데 저는 이 만화가 지망생 H님도 굉장히 저는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이 무조건 예술가에게 꼭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냥 옳고 바르고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작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책임감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그 중심에는 그런 것에서부터 아마 파생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건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글을 쓰는데 박한 사회가 되었다 뭔가 글을 통해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쉬워졌는데 그 글을 통해서 평가받는 게 너무나 자유로운 쉬운 평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한다기보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비평적인 관점이 늘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번 소비되고 한 번 이렇게 달려들고 이런 식의 그런 문화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비평적 관점의 시작은 대상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상을 긍정한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긍정한다는 의미가 뭘 뜻하는 걸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래야지 비평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냥 그 글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됐던 그 이유와 맥락을 한 번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대상의 긍정이라는 거죠 그 표현을 쓰셔서 헷갈렸군요 긍정 네 이게 번역서라서 그랬나 봐요 그게 이제 저희 예전에 반가워에서도 얘기했던 이해와 동의의 구분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이상한 표현과 혐오적인 발화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 내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왜 저런 발화를 했는지를 이해해보려는 노력 이게 이제 소비자와 비평의 차이 작가와 소비자의 차이 맞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맥락을 보는 거죠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한번 보자 같은 것도 거의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비평하자는 것 비평적인 관점은 싫어 끝나는 게 아니라 싫은데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왜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어떤 점과 맞지 않는 거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정리해보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거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생기려면 그 대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사람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죽어버려 너무했다 죄송해요 나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 갑자기 격해진 홍불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 보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야 할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왜 저도 그거 그렇다면 왜 나는 이 말이 싫은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다 보면 그게 좀 논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맥락이 읽히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덜한데 저는 이 H님께서 그 시작점에서 이러한 고민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생각 없이 쉬운 길로 선택을 하셨거나 아니면 생각을 했더라도 모른 척했다거나 이게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와 동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공감하고요 동의도 합니다 그 말에 솔직히 이거 잘못 들으시면요 굉장히 윤리적인 선비질 고나리질을 하는 걸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검열 안 하고 그냥 그리는 작가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세상이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죠 냉철하게 한번 보자고요 문제가 있던 부분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똑같이 고민 안 하고 자기검열 안 하고 자유롭게 그리는 분들 여전히 있을 거고 그것이 시장에서 도태될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세상이 변하는 순서라고 좀 봅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준을 유지한 채 예를 들면 시장에서 원하니까라는 기준을 유지한 채 이제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린 것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걸 보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혐오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시장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밀려나겠구나 그럼 똑같은 기준이지만 결국은 좀 더 혐오적이지 않은 얘기를 그리게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 차는 작가마다 있지만 결국은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을 작가는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럼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작가가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그 세상도 그 작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좀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끌려가게 되면 고통스럽죠 네 맞아요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 돼요 네 그리고 영화 헬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뭐야 헬프요? 네 영화 헬프에서 영화 헬프가 있어요? 네 무슨 영화예요? 엠마 누구지? 엠마스톤 나오고 그 흑인 가정부들에 대한 이야기 그 헬프 네 그 헬프 네 근데 거기서 그 엠마스톤과 잘 될 뻔한 그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남자친구가 나오는데 그 스튜어트가 그 엠마스톤이 자꾸만 그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그 책을 발간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스튜어트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아무렇지도 않은 이 평화로운 세상에 너는 자꾸 문제거리를 던져놓느냐 너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 못하겠죠 그 사람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엠마스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는 이미 있었어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 보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는 항상 있었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불편한 불편해요 불편해요 편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나를 되게 괴롭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작가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연재를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렸던 시즌 1, 2, 3를 봤는데 분명히 저희 여자 주인공 윤성아 캐릭터가 아주 주체적인 사이드킥이더라고요 저의 안에서 윤성아라는 캐릭터의 개인의 드라마와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시즌 4 그리고 고치고 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 계속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분명히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보여버린 거죠 그렇죠 저한테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해 그럼요 왜냐면 그거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하냐 안하냐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만화가지마성의 H님은 시도를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요 저도요 괴롭거나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서랍에 넣어두고 다른 작품을 구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 고민을 밀어나가 보시면 분명히 얻으시는 게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요 아 저도 맨날 걱정돼요 스토리 못 쓰겠어요 진짜 저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감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는 하니까요 그것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태도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랄까 정치적 올바름을 집착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싶어서 작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개인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게 그리고 싶어졌고 그리면 안 될 거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단순히 누가 또 욕먹기 싫어서 안 하거나 그렇죠 누군가가 시켜서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매우 의미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한 중요한 작가의 소재 찾기에 대한 사연이 왔고요 두 번째 사연 제가 읽을게요 익명님께서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종범 작가님 홍블리님 저는 이제 막 데뷔를 앞두시는 작가입니다 홍블리라고 안 쓰여 있는데 저의 부족함과 고민 또 약간의 게으름으로 20대 초반에서 어느새 중후반에 되어 데뷔하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만화를 시작하고 데뷔까지 5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종범 작가님께서 EBS 라디오 웹툰을 하실 때 처음 웹툰 라디오를 접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만화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남모르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라 정말 반가웠어요 얼마나 애청자였냐면 종범 작가님이 즉석으로 내신 깜짝 퀴즈를 듣자마자 맞춰버려서 상품까지 탔었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작가님의 신나하시는 반응에 저까지 신나져서 그때 라디오의 참맛을 알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신대? 아시는 분 아닐까요?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익명으로 보내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사실 이 얘기는 언젠가 작가를 작가로 직접 종범 작가님을 뵙고 제가 그때 그 청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고 여쭙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데뷔가 좀 늦어지기도 했고 해서 매일을 보내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활동하시는 라디오 채널은 계속 바뀌었지만 꽤 오랜 시간 활동해 주신 덕분에 여러 웹툰 라디오들을 알게 돼서 작업할 때 참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던 재미있는 작품도 알게 되고요 같이 라디오 하셨던 작가님들을 통해 은근한 꿀팁도 많이 얻어갔습니다 지금 웹툰 스쿨은 작가님들의 이야기 외에도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스토리의 기초가 될 이야기들까지 교수님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듣다 보면 제가 만화를 너무 모르고 그리고 있었구나 싶어지기도 해요 웹툰 라디오가 없었다면 저처럼 말하기에 지인이나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론은 EBS부터 지금까지 종범 작가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며 지금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심지어 배움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라디오 계속해 주시고 감사하고 닥터 프로스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쓰다 보니 좀 스토커 같네요 마무리로 저는 주간 연재를 제대로 수행해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라디오 중 어느 편에서 이미 다뤘겠지만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세세하게 준비하고 가시는지 연재 중에 스토리가 막히거나 불만족스러운 연출에 손이 멈춘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익명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다 따라오셨구나 그렇네요 완전히 팬이신가 봐요 아 이런 거를 홍란지 선생님이 읽으셨어야 더 그러게요 제가 아주 알차게 읽어드릴 수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좀 생략했고요 반갑습니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 라디오 했을 때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중에 나중에 반드시 만나는 작가들이 생긴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모임 하세요 어떻게 모여요 어떻게 모여요 헤쳐모여 헤쳐모여 무슨 기준으로 모일까요 뭐 그냥 유종범 라디오를 들은 사람 다 모여 네 뭐 그렇게 하시던지요 놀랄 만큼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나요 짤방이 막 떠오른데요 너무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방법을 물어보시면 네 막 던지구만 자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유지해보는 데에 대한 보람이 이럴 때 있어요 아 네 그러시겠어요 정말 역시 만화나 똑같아요 잘하건 못하건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언젠가 제가 청강대에서 잘릴 때까지 아니 근데 이종범 교수님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시는 거지 잘하시니까 오래 하시는 거죠 반대 아닙니까? 오래하니까 잘하는 거라고요?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에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들으면 기절해요 진짜 아니 그때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저 옛날에 부모라디오 10년 전 부모라디오 처음 들으셔도 기절합니다 진짜 아 그래요? 듣고 있다가 막 고막이 꼬여요 오그라들어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좀 자연스럽긴 한데 자 마지막에 써주신 거 요거 좀 이분의 사연을 빌미로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웹툰 스쿨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민 사연 말고도요 두 가지를 요청할게요 1번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고 어떻게 어떻게 따라왔다 그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역사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서 듣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비동시적인 소통이잖아요 저는 지금 홍쌤 연구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은 자기 연구실, 작업실, 욕실 뭐 개 산책시키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뭐 다 다르거든요 사안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상들, 상황을 저희가 그려보고 싶어요 아 이거 저번에도 궁금하시다고 하셨었는데 진짜 궁금하시구나 아무도 답을 안 해서 네 아무도 답을 안 하셨죠 관심 좀 줘요 말을 하면 좀 궁금하다니까 좀 보내봐요 구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고자생각? 기분 나빠서 안 보내시나? 아잉 그러실 리가요 이해하시면서 다 들으실 만한 분들인데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두 가지 보내주시고 스토리를 어느 정도 세세하게 준비하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스토리 쓰는 과정을 여행하고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갈 때는 자세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집 앞이니까 가깝잖아요 어떻게 나가서 어디서 꺾으면 마켓이 있다 그 루트가 다 그려져요 근데 부산에 가자 했을 때 몇 번째 코너에서 어디로 돌자까지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단편을 쓸 때는요 거의 이야기의 모든 사건과 연출상의 어떤 포인트를 제가 다 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장편을 쓸 때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장편을 짤 때는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를 좁혀가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냐 부산 목적이 뭐냐 관광인가 아니면 업무인가 도망인가 그래서 보죠 빨리 가야 되면 KTX 놀러 가는 거면 경치가 좋은 국도 뭐 등등등등 있겠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어떤 휴게소를 건너가야 돼 거쳐가야 된다는 게 찍힙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나눠서 전체 이야기의 목적지 보고 각 시즌을 나눌 만큼 중요한 사건 한 서너 개 만들어서 이거 한 몇 시즌 나오겠다 그다음은 이제 뒤쪽 시즌은 안 건드려요 지금 할 시즌만 딱 앞에 놓고 자 이 시즌 끝까지 갈 때까지 여기까지만 이유계소까지만 그렇죠 이유계소까지 또 잘라요 그 뒤는 그때 가서 보자 또 잘라요 또 잘라서 이렇게 하려면 무슨 도로 타서 어디로 가야겠구나 해서 중요한 사건 몇 개를 또 짜죠 아 그러면 이번 시즌은 몇 개의 에피소드가 되겠구나 그럼 몇 화 나오겠네 대충 나와요 그리고 뒤를 또 무시하고 당장 들어갈 에피소드만 짜요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당장 할 것부터는 자세히 짜죠 하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디를 거쳐가야 한다는 마일리스톤 랜드마크만 딱 머릿속에 있고 자세한 경로는 짜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짜면 이야기가 못 들어가요 당연히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다 짜면 못 들어간다 그럼요 장편을 다 짜는 사람은 없고요 크게 크게 짭니다 제가 자신이 지금 연재하려는 이야기가 대충 한 40화다 10개월이거든요 그리고 52화다 그럼 1년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40화보다 짧을 때는 거의 세세하게 다 짜는 것 같아요 1년을 넘어가면 다 못 잡니다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 1회라고 치면 석 달이면 12화거든요 석 달 기준으로 하면 손바닥에 다 올라올 정도로 자세히 짜는 게 맞고 한 40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한다 참고로 여러분 10개월 예상하면 1년 됩니다 12화 예상하면 40화 되고요 아시죠 불어나요 하고 싶은 말이 늘어납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한 내가 반 년에서 10개월 정도 연재할 것 같다 그러면 제 기준은 이거예요 이건 약간 꿀팁일 수도 있는데 기간부터 잡고 들어가는 작가들이 많아졌어요 계약 때문에 한 10개월 연재한다 그러면 10개월 하면 40화죠 제 기준에서 이겁니다 제 이야기에 최소한 40개의 중요사건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무 사건 하나에 그렇죠 그렇죠 사건 하나가 들어가야지 역발상이에요 보통 연재할 때 불량 조절을 실패해갖고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콘티가 100컷이야 내가 그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절단신경을 하죠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짜보고 콘티 짜다가 불량이 너무 늘어나면 그리기 힘드니까 중간에 자르는 거야 이 순서로 가게 되면 불량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 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독자들은 되게 100컷이나 그렸는데 짧다고 놓을게요 반대로 사건을 먼저 짜잖아요 그럼 저 사건까지 가야 한다 이번 화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컷을 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지면 사건에 맞춰서 짜면 너무 컷이 많아지면 다른 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화에서 회상신을 넣어서 보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요 하지만 아무튼 그 지점까지는 갈 수가 있잖아요 김인정 작가랑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짜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48을 예상한다 그러면 중요한 사건 하나에 40개의 사건 그렇죠 40개 이상의 사건이 나한테 준비가 돼 있으면 각 사건은 적어도 한화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짜는 거니까 내가 단편을 그릴 거야 3개월 12화 할 거야 중요한 사건 12개를 쟁여놓을 때까지는 콘티가 못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그 사건이라고 하는 종류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건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이제 작법 얘기인데 너무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 사건이란 단어를 작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의하는지를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게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에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까지 이 세트를 사건이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작법서가 또 있고 로버트 맥키 같은 현장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가치를 변화시키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죠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아프리카에 가뭄이 막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일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초원이 보여요? 거기 비가 내려요? 이것도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죠 로버트 맥키는 그건 사건이 아니다 아니죠 현상일 뿐이지 하지만 이게 사건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가뭄이 쩍쩍 갈라진 땅 인간관계가 약간 있어야 된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까지 비가 내린다 자 그러면 죽음에서 삶으로 가치가 바뀌었죠 이건 사건이다 비가 내린 그리고 똑같은 비가 내리는 상황은 그래도 전자는 현상이지만 투자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걸 또 쪼갤 수 있죠 가뭄이 내리고 누군가가 하늘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현상이에요 근데 가뭄이 왔고 기도하고 비가 왔어 이건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주면 사건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다 로버트 맥키 책이니까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뭐 왕이 있었다 여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여왕이 죽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려면 왕이 죽었다 슬퍼하던 여왕이 죽었다 그렇죠 하면 이야기가 되고 사건이 된다 저의 경우는 그 한화에 하나씩이라고 기준을 삼고 있는 그 사건의 기준을 뭘로 하냐면 이 사건 때문에 뭐가 변하나를 많이 봐요 그냥 설명했다 이거는 별로 사건으로 안 치고 독자에게 뭘 알려줬다라고 사건으로 안 치고 몰랐던 걸 알게 됐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안전했다가 위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 어떤 게 변화하는지 봐요 저도 근데 이거 다 100% 만족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40개의 사건 전부 변화를 줬던데 성공한 적은 아직 없어요 10년 동안 몇 번은 실패하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채 한화가 끝난 적도 많아요 근데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의미 있는 한화를 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좀 포만감이 있습니다 아 이 만화는 왜 70컷밖에 60컷밖에 안 됐는데 뭔가 본 것 같지? 왜 저 만화는 120컷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지?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사건까지 갔냐 안 갔냐 차이에요 묘사만 해주면 분량이 어지간히 많지 않는 한 독자들은 짧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아 이거 수업받네 이렇게 써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인과관계네요 변화인데 무슨 연인이 있었으니까 변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걸 보여줘 외부 자극이 있었어 반응을 해 그건 분명히 인과관계를 보여준 거고 가치가 변화를 했어 그럼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화를 했어 다 인과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로보트 맥키 책이 어렵게 쓰기로 유명해서 가치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쉽게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은 인과관계라고 표현하는데 둘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 화마다 하나 이상의 원인과 결과의 쌍은 넣자 쪽지를 발견했어 뭘까? 끝나 이러면 안 되고 뭘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면서 끝나요 그러면은 봐야지 다음을 봐야지 그게 원인 결과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아이씨 또 이게 수업 됐네 누가 듣겠나 이거 나머지는 청강대 오세요 청강대 만화스쿨의 스토리텔링의 이해 시간에 다 다룹니다 여러분 청강대 오십시오 익명님이 이런 멋진 사연을 보내주신 바람에 제가 설명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귀중한 또 수업 팁 그리고 뭔가 우리 학교에 또 오고 싶어 하는 설명충이면 어때 괜찮아요 저 설명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익명님 감사하고 계속해서 저희 들어주시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희가 오픈모임 전부 다 헤쳐모여 한번 하면 꼭 오셔서 꼭 오셔서 얼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진짜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너무 헛구기를 많이 날리고 있어요 대충 의견 나왔던 거는 구독자 몇 명이었죠 천명 천명 기준으로 지금은 890명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분발하세요 지금 너무 자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주변 영업듀 893명 구독자 수 언제부터 800명대요 여러분 지금 아끼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아끼어듣는 거예요 주변에 좀 많이 알리시고 보니까 월마다 10만 다운로드 넘었구만 네 맞아요 그건 넘었는데 구독자 수는 서서히 늘고 있어요 서서히? 네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하시고요 천명째 됐을 때쯤 한번 공개방송 할까 이런 얘기 나오곤 있어요 될지는 모르지만 빨리 차면 하고 이 정도로 천천히 늘면 안 하고 아 근데 이렇게 천천히 늘면 내년이 되려나요? 아이씨 안 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는 되게 우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 근데 안 돼 안 늘어 얘기하자마자 공개방송 못해 아니었구나 우리가 너무 또 김칫국을 마셨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천 천 명이 구독자 수 천이 넘어가면 하모니카 한번 불러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휘파람이었거든요 아 휘파람이었구나 맘대로 막 바꿔 아 세계 신기록 수준의 기네스북 수준의 그런 말 또 안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기네스 올라있는 분이 진짜 전무후무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유럽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하시는 분이라서 현대음악가들은 그분을 위한 콘체르토를 쓸 정도로 그분은 못 넘고요 그분은 거의 그분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음역이 달라요 다른 부분은 되게 다 따라가는데 그분 영상 다른 부분은 다 따라간대요 네 뭐 음역 다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뭐가 대단하냐면 구조가 달라요 잘 들어보면 휘파람의 음역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돌고래신가? 거의 뭐 근데 그런 음역의 문제는 사실 구순이라고 구순이라고 하죠 입술을 구순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못 뚫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기네스 뭐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면 말도 안 되고 나는 기네스를 못 가는 이유는 단지 구순 때문이다 네 저는 타고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엔 다 따라갑니다 네네 돈 받고 휘파람 부는데 그 정도 해줘야죠 와 돈 받고 부세요? 멋지다 저 뭐 이렇게 게임 음악 가요 여기 휘파람 나오는 거 녹음 음악 하고 그래요 돈 받아요 세션 들어봤어요? 세션 우와 세션 맨 아 여기도 맨 들어가면 안 되나? 세션 맞아요 세션 아무튼 저는 휘파람 잘 붑니다 들으면 기절해요 여러분 요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빨리 구독을 하지 구독 구독수를 늘려주세요 네 휘파람 듣게 저희 스쿨 교수님들이 같이 야근하다가 제가 무심코 불렀던 거 휘파람 듣고 다 기절했잖아요 어 맞아 그 소문 들었어요 CD 틀어놓은 줄 알았던 거 네 그래서 저도 좀 불어달랬더니 안 불어주시고 원래 이렇게 잘하는 건 쉽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사연 네 나 미쳤나 봐 나 돌았나 봐 구슴 때문일 뿐 기네스 수준인 타고나지 못했을 뿐 휘파람 세계 1등 꼭 해야 됩니까? 네 이거 확실해요 제가 지금 돈 벌고 있는 여러 가지 만화 네 뭐 뭐 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객관적으로 잘하는 건 휘파람이 아 진짜요? 네 만화보다 잘하는 것 같아 아 나 눈물이 어 그렇구나 여러분 구독수 늘려주세요 와 듣고 싶다 올해 안에 천명 안 넘어가면 없던 걸로 왜요 그런 게 어딨어 원래 스토리라는 건 리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천명 내년 천명 가면 안 불러요 방과 후 활동을 여기서 끝내고 지금부터 홍란지 교수님의 만방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요 아 요즘에 아주 기대가 커요 네 왜요? 만방연 아 네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끝내줍니다 대략 한 3명 정도의 그러니까 영혼 없는 눈빛과 아니 근데 숫자 말고 이 뭐야 이 반응의 질 퀄리티를 보면 네 약간 다르다 뭔가 아 그래요? 혹시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꿔 아 저게 영혼 없는 거 왜요 저 영혼 단폭 담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꿨더니 뭔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들어앉은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부분을 방위하실지 아 네 저는 이번에 2015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바로 골드키윗의 작가님의 죽어도 좋아입니다 끝내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이 작품 수상도 제가 발표했었나? 아 그래요? 2015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만화의 날 행사를 되게 여러 번 거의 도맡아서 하셨잖아요 왜 때문에요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격이 달라요 품격이 달라요 에이 뭐 또 그렇게까지 진짜 네 진짜 잘하세요 이때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축하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 네 그래서요? 아 네 저 이 작품 보셨죠? 진짜 좋아하죠 아 네 보면 웃다가 복근 생겨요 아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계속 웃고 봐가지고 네 웃기는 요소도 굉장히 많고 묵직하죠 또 네 통쾌하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가볍게 다루질 않잖아요 맞아요 네 무거운 소재를 가볍게도 안 다루고 너무 무겁게도 안 다루고 네 메시지 전달은 정확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한 사람쯤 죽어도 좋을 사람이 주변에 있죠 회사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저 진짜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작가가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봐요 네 이걸 반복하죠 아 이런 간단한 발상인데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주제도 명확하고 전달해야 될 그 목표에 정말 안착을 잘하는 작품이라고 네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작법 이론의 캐릭터 부분을요 교과서같이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오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은 이러면 좋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 작가가 주인공이 그 죽는 상사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거든요 진짜 작가에게 공부가 되는 작품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이것도 영혼이 없었나 자꾸만 내 말을 자꾸만 거면을 하게 돼요 잘 되고 있어 네 저는 이 죽어도 좋아라는 작품을 정말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약간 대부분 보셨겠지라는 가정하에 스포일링을 최소화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죽어도 좋아하는 여주인공 이루다가 같은 직장에 알뜰하게 못대쳐먹은 백과장과 겪게 되는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 기묘한 사건에 대해 알뜰하게 못대쳐먹은 그 죽어도 좋아해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진짜 알뜰살뜰하게 못됐죠 아우 정말 못됐어요 깨알같이 다 못될 수 있는 곳은 다 못된 네 정말 못된 이쯤에서 혹시 욕심나는 청취자분들은 스탑하시고요 가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보고 오셔도 됩니다 어느 날부터 이 죽어도 좋아의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면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마음속에 품은 백과장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할 때 실제로 백과장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죽어요 네 정말 차에 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짜 그냥 갑자기 갑자기 뭔가 잠잤다가 죽기도 하고 주인공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는 거 말고 네 주변에서 누구든 간에 지구상에서 누구든 간에 저 백과장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분이 죽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기묘한 사건인데 더 놀라운 건 백과장이 죽으면 타임리프가 발생을 해서 이루다의 하루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루다가 비일상적인 타임리프를 멈추려고 하지만 네 이게 좀처럼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제 백과장이 안 죽어야 자기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고통일까라고 생각하면 하루 이 하루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주변인들이 그리고 내가 이 백과장의 그런 어떤 알뜰하게 못해 처먹은 언행을 뭔지 알아요 뭐 때문에 내가 화나는 지점인지 알아 근데 그거를 하루 또 반복을 해서 그걸 또 한 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 자체로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까라는 점이죠 그런데 심지어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주인공은 타임리프가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죠 네 네 그 사건이 뭐냐면 지금 이루다는 뭔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감정도 있기는 한데 본인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던 어떤 한 썸남 썸남과의 로맨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타임리프가 자꾸만 반복이 되면 썸남과 좀 아 뭔가 이 사람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라고 했는데 바로 또 그 다음날 그 전날 아침으로 돌아가고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고 지금 그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옆에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녹음 중에 청강 만화스쿨에 학생 기자단 참관 학생이 둘 있는데요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상대로 이렇게 네 제가 막 말하고 깜짝 놀라네요 손을 이렇게 건네고 하니까 썸남 썸녀라는 단어 이렇게 설레죠 좋은 단어야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진전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뭔가 진전이 돼야 되니까 이루다의 연애가 성공을 하려면 백과장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타임리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다의 마음 속에는 백과장 죽어도 되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그냥 백과장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하루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일들까지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말 죽어도 괜찮을지도 모르는 이 백과장을 울며 겨자먹기로 살려야 되는 어떤 게임과 같은 이런 퀘스트에 처한 이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만화 보시면 알아요 게임 쉐이브를 못한 채 돌아가는 기분이 있죠 아 오늘 어떻게든 다음 스테이지를 깼는데 갑자기 스테이지 1로 돌아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더 재밌는 것은 죽어도 좋아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전형을 따른다면 백과장이 죽으면서 나타나는 타임리프 같은 사건이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서 해결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 클리셰의 장르 클리셰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가끔은 그래 장르 클리셰상으로 그렇게 되겠지 라는 식의 생각이 드는데 백과장의 언행을 보면 왜? 왜 때문에? 아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렇겠지 아 근데 싫어 왜 꼭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백과장의 언어폭력 같은 것들이 여성이라면 모두 주먹을 불 끈질 정도의 수위니까 저는 아니죠 이루다가 분노하는 거나 그 주변에서 백과장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마음 먹는 게 모든 독자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여성과 남성 주인공의 어떤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틀어져 있을수록 오히려 두 사람을 이루게 되는 그 극적 효과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로맨틱 코미디니까 그리고 작품에서 계속 골드킷의 작품 작가님이 등장하셔서 이거 로맨틱 코미디 맞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지만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아 뭐야 그러면 뻔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자꾸만 뭔가 장르적인 이 클리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뭔가 좀 자꾸 이상하게 자꾸만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전복이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거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도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장르 전형을 따르는가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 뭐 로맨틱 코미디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 같으니 그럼 맞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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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게 돼요 아 오늘 만방연은 어떤 특정 장르가 가지고 있는 클리셰의 경계를 넘었다가 돌아오는 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를 그리시는 분들은 늘 가끔씩은 마음속에서 품었던 이야기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인 호스틴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다시 너무 멋지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멋진데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시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예전에 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이 워낙 몇백 년이나 지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원작이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 여성들이 원하는 그 다시의 모습 예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예전에 여성들이 원했던 백마탕 왕장님의 전형인 거예요 여성보다 신분이 조금 높은 그리고 돈이 더 많이 가진 뭔가를 권력도 뭔가를 더 많이 가진 주체예요 그 남자 주인공 다시는 그리고 그 여기서 오만과 편견의 여주인공은 뭐 저 다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주체적인 여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는 다시보다 뭔가를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존재로서 약자죠 약자 네 약자로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와의 사랑이 이어지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찝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아무리 예전이라고 하지만 저 여성이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다하 씨와 사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약간 아쉬움은 남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다하 씨라는 그 전형적인 그 남자 캐릭터에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정말 즐거움 그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똑같이 같은 무게의 어떤 아쉬움은 남게 되기 마련인데 작품이 갖고 있는 대리만족적 측면에서 기능하지만 네 보고 싶은 모습의 세상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기능하지 못하죠 그렇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런 현대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죽어도 좋아하는 내가 이 대리만족의 측면에서 뭔가 이 사랑을 대리만족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로맨스 장르를 보고 죽어도 좋아라는 장르를 보는데 오만각 평균에서 느낀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진행이 될까 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아 이렇게 아쉽게 끝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음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바와는 다르게 굉장히 통쾌하게 이 로맨스 코미디의 장르의 공식을 파괴를 시킵니다 네 자 그게 바로 굉장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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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기묘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타임리프라고 하는 그 장치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끔 만드는 기능 그리고 사건을 전복시키는 기능 그리고 로맨스 코미디의 장르를 전복시키는 기능을 타임리프라고 하는 도구가 충족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타임리프라는 장치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 장치는 장르의 이름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서스펜스물 이게 규정인 얘기죠 타임리프라는 건 심지어 요즘에는 리프물이 나오잖아요 타임리프가 나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하나의 장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요 작품 자체의 장르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쓰는 타임리프 되게 잘 쓴 거거든요 진짜 잘 썼죠 뻔할 수 있는 캐릭터를 다시 보게 만든다 뻔할 수 있는 전개를 다시 리셋하는 용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작가의 강변에 의해 로맨스 코미디로 보이다가도 흔한 로맨스 코미디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정말 흔한 어떤 도구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로맨스 코미디의 장르와 그리고 타임리프의 그런 공식을 쓰면서도 흔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이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죽어도 좋아에서는 타임리프를 어떻게 썼냐면요 여러 번 상황들을 반복해서 보니까 백과장의 언행을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각도에서 조망하게 만들어요 아까 전에 사연에서 만화요저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예시죠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의 대상을 긍정 즉 이해해 본다는 것이 비평의 시작이다 백과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미워했던 데가 초반이라면 리프를 한 열 번 시키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짜릿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좋아 라고 해서 넌 죽어버려 라고 했으면 그냥 끝났을 문제가 저 사람은 왜 죽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하는 순간 저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았어도 좋을 인간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다시 관점을 바꿔서 접근을 해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백과장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과장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백과장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게 된 가족 아니면 혹은 사회 구조 그런 것들을 탐구해보게 되면서 아 이 문제 백과장이라는 존재는 그냥 백과장만 없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백과장을 만든 가족은 왜 그렇게 백과장을 키우게 되었는가 혹은 백과장을 용인해 준 그 사회는 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백과장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저렇게 알뜰하게 못돼 처먹은 그런 언행을 하게끔 만들게 냅두었던 걸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저 괴물은 누가 만들었냐 네 그럼 우리의 화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백과장 개인일까 아니면 그 사회일까 네 그러면 지금 사회라고 만약에 초점이 돌아갔을 경우에 사회 문제니까 그럼 우리는 개인은 우리는 어떻게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백과장을 그냥 둬야 될까 이루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백과장을 죽이면 안 되라고 붙잡아뒀어요 개인의 피로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이루다가 그래 그냥 백과장님 나중에는 피로하니까 그냥 될 대로 되세요 네 라고 만들었을 때 뭔가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르다는 표현보다는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참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루다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사람을 좀 변화를 시켜봐야 되겠다고 느껴져서 그 행동으로 실천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어떤 주변 상황도 더 좋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루다가 행동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숭고한 지점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 가끔가다가 진짜 걸작들을 보면 장치랑 테마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단순한 장치인데 이 작품을 그리게 된 이유 즉 테마하고 그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만화 이 작품 보시는 분들 한번 네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한테는 일배가 누군가한테는 오유가 어떤 사람한테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고 누군가한테는 뭐 어버이 연합이 그렇고 뭐 사이비 종교 교주 나를 때렸던 군대 선임 누구든 좋아요 그렇죠 반드시 누구 한 명 몇 명쯤은 정말 지구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네 그 사람을 백과장에 넣고 여러분을 이루다에 넣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엮어버린 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냥 죽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체험을 시키거든요 네 맞아요 아 이런 체험을 시키는 작품은 흔치 않아요 근데 이거를 로맨스 코미디라고 자꾸만 한 장 짓는 게 코미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개그물 네 개그 코드예요 시키어스 개그물인데 로맨스 코미디라고 주장하는 작가가 개그 코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루다가 백과장의 언행을 그냥 참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자 타임리프에서 해방이 되고 이루다의 어떤 삶 자체가 미래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즉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것보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가 그리고 그 대상을 긍정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제적으로 테마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쉽게 보여주는 작품이 죽어도 좋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특정 작품에 대한 영업 비중을 좀 높여서 왜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완화방위연구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직 말씀 남았나요? 아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끊었군요 아니에요 끝내셔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미쳤나 봅니다 어 괜찮아요 마무리 아 마무리 마무리를 지워볼까요 마무리를 좀 지워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죽어도 좋아해서의 타임리프는 어쩌면 이루다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서 출발한 이거를 타임리프를 멈춰야 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테마는 개인의 욕망만을 위한 타임리프의 멈춤이 아니라 어떤 인류를 위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는 타임리프를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야 될 고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상 내가 정말 싫은 대상에 대한 긍정과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을 긍정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비판적인 어떤 생각 그 생각에 의한 실천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죽어도 좋아가 굉장히 이 세상을 어떤 두 사람에 대한 로맨틱 코미디 그러니까 어떤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한 로맨틱 코미디를 다룬 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로맨틱한 어떤 태도 이거 진짜 네 이런 것들을 바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이 골드킷의 작가님이 결국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맞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리셋되는 그 타임리프 계속 리셋되죠 그게 마치 역사책을 볼 때 제 기분인 것 같아요 한국 근현대사를 볼 때 제 기분인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로맨틱 코미디고요 그렇죠 한남과 메가 사이의 로맨틱 코미디고 맞아요 일배우 유가의 로맨틱 코미디고요 학살을 한 번 하고 나면 학살을 당한 쪽에서는 다음에는 반대편을 학살하게 되죠 복수가 복수를 낳듯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워버리게 되면 반드시 반복되는 게 역사잖아요 거기에서 한 몇 천년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인류가 한 1나노미터라도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기적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반복되죠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진짜 그래요 근현대사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사람을 왜 지지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로 반복되고 있는 고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되게 지지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이만한 인류 역사에 대한 메타포인데 비유인데 맞아요 넓게 보면 거기까지 나아가요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깨달으면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인간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껍데기가 정말 대단한데 껍데기를 들춰보면 더 대단한 게 들어가 있어서 더 대단한 만화 그럼요 골드 키위 제작가님의 죽어도 좋아 이 작품은 꼭 끝까지 정주행을 해보시기를 진짜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심지어 잘 끝냈어 진짜 잘 끝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이 작품은 박물관에 저는 좀 보존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품 연작으로 소개해도 좋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역시 상 받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만방연 정말로 의미 있는 작품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왜 재미있는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다음 혹시 만방연 소재는 고르고 계시군요 네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표정을 봤는데 제가 거의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근데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네 홍블리 박사님 일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근데 녹음할 때마다 이렇게 만방연 준비하는 거 괜찮으세요? 아 근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서 날씨 때려치고 싶다 이럴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 교수님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작가님도 바쁘시잖아요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만방연에 비하면 조금 더 부족할지 한정 있는 그대로의 저를 들고 옵니다 근데 이제 만방연은 자료도 찾고 정리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참 다행인 것이 자료를 찾고 정리해야 되는 글을 써야 되는 일을 그리고 또 관리해 주신 분이 계세요 빨리 언제 마감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담당자가 마감을 존경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늦으니까 죄송하죠 죄송하죠 그렇긴 하죠 네 자꾸만 이게 텀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글을 써야 되니까 이게 사실 음 그 부산 네 복붙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여기서 한 번 더 자기 고백하게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요걸 통해서 한 번 이렇게 네 조금 더 정리하고 아 왜요? 그 뭐라 그러지? 시사회 영화에는 시사회가 있고 네 때로는 정리된 것을 급하게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선 발표 네 살짝살짝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뭐 좋죠? 아 네 저는 근데 이런 좀 약간 누군가가 푸쉬를 안 하면 아예 그냥 넋놓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녹음은 어떠셨는지 여쭤보면서 오늘의 그 청강 만화스쿨의 학생기자단 네 한번 참관 학생들의 소감을 좀 소감을 들어볼까요? 만화시킬 줄 알았지? 네 오늘 그 학생기자단 이기인 조민지 학생부터 먼저 조민지 기자님부터 먼저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하면 돼요? 네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네 자기 간단히 소개하면서 뭐 오늘 녹음 어땠다 아 정말 이 정도로 거지 같을 줄은 몰랐네요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난지 교수님의 제자 조민지입니다 이종민 교수님의 만화요정 맞죠? 아 요정이시죠 아 그럼 제가 청강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요 아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해 그래요 일단 필요한 증언은 다 받아냈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아 그 긍정에서 오는 비판 아 비평의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하나라도 좋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 다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 꼽아서 꼽아서 제일 좋았다는 말을 옆에서 되게 재미나게 듣고 계시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기사 써주시고요 네 옆에 계신 분도 간단하게 네 정나라 기자님 네 저희 웹툰스쿨은 처음이시라고요? 아 네 아 사실 그 기자단하고 이제 방과 후 활동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런 게 있네 이러면 아 근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어서 아 그래요? 좀 놀랐어요 그러셨군요 좀 놀랐어요 아 뭐 교수들이 만나서 뭐 재미없는 얘기나 하겠지 그러고 왔다가 이제 막 꼴리 소리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신나죠 아니 아니요 아 되게 재밌었고 저도 이제 작업하고 막 그림 그리면서 집방에서 혼자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무료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 수를 또 한 명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명의 구독자가 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만화요정의 두 제자 네 정나라 학생과 조민지 학생이었습니다 네 딱 오셔가지고 홍란지 교수님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 그냥 뭐 에휴 아 이종봉 교수님 역시 멋지시구나 하면서 듣던데요 자 이제 이러고 가면 이제 우리 팟캐스트 망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칭찬해야지 자기 성찰 없이 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신 홍란지 교수님 진짜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오늘 만방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했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시면 권해드리면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웹툰스쿨 골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빵 댓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은 저희가 열심히 보고요 가끔 몰아서 읽어드리니까요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빵 댓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은 저희가 열심히 보고요 가끔 몰아서 읽어드리니까요 급하게 말 걸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고요 어떻게 듣고 있다 언제부터 들어왔다 등등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파티스트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및 만방연 지금까지 만화가이종봉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화여전 좋잖아요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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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